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무더위를 날리는 방법 중 하나로 한국식 찜질방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워싱턴포스트는 더위 탈출을 주제로 한 글에서 한국식 찜질방의 하루를 전했습니다. 신문은 40달러만 내면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며, 다양한 건식 사우나를 비롯해 온탕과 냉탕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냉장고처럼 시원한 냉방을 피서용으로 추천하며, 냉방과 따뜻한 온탕을 오가면 원기가 회복된 것 같고 훨씬 더 숙면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